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엉을 많이 사 왔어요. 우엉 사이드 디쉬하고 또 우엉차를 만들어 볼게요. 우엉차 만들려고 우엉을 깨끗하게 다시 썼어요. 우엉을 깨끗하게 씻은 우엉을 채쳐 줄 거에요. 우엉을 깨끗하게 양념을 넣고 볶아 줄게요. 우엉을 깨끗하게 씻은 후, 우엉은 양념이 끓인다. 우엉을 깨끗하게 씻은 후, 소금을 넣는다. 우엉은 수연맛이 끓인다. 소코맛 소코맛 포토마스가 양이 반으로 찌렸네요 이제 잡채내서 물도 많이 나오고 양이 반으로 찌렸때 콜맛 소스 이제 색깔도 예쁘게 돼요 색깔도 예쁘게 맛있게 좋고 소스 끓유자차 나뭇잎 한번 해라 고기 요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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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